기말고사 3, 4위전 3번째 라운드 이번 컨셉 배틀은 끼 많은 애입니다 끼 많은 애를 담당한 학생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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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2학년 파이팅 진짜 끼에서 확 갈리겠다 마지막 타자 진짜 부담스럽겠다 우리 동생 조수희 학생 언니들에게 한마디 하자면요 저희의 상큼한 무대를 똑똑히 잘 지켜봐주시고 원조의 빨간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은 더 끼 많은 무대 보여줄 자신 있나요? 저희 3학년의 대표 끼쟁이들이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넘치는 끼와 색다른 빨간 맛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진짜 3학년 더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3학년의 대표 끼쟁이들부터 네 선홍경 파이팅 3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5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4학년의 대표 야잔나무 그늘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빨간 맛 궁금해하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에 나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일단 2학년 어울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어? 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걸크러쉬가 강점이긴 해도 현이랑 저는 완전 반대의 청량이잖아요 저희는 진짜 표정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그렇지! 빨간 맛 이 눈에 가고 오케이! 잘한다 선생님! 더했네 더! 더! 현이야 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그렇지! 너의 세상을 차리게 멋있어 그렇지! 에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그렇지! 내가 가줄래 네 멋대로 그렇지! 3년은 그만 그렇지! 아 강렬 강렬가 아니죠! 아니 나 3학년 친구들의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처음 보네 일단 2학년이 지금 좀 앞서고 있어 현이야 나라면 가서 별거 다 해 아 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할 거지? 저 다 짜놓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데 저만의 스타일로 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데 글쎄서 한글자막 제공자